김건희가 주엄 아닙니까 여러분? 김건희가 맞죠? 김건희가 아닙니까? 더 이상 감출 수도 속일 수도 없습니다. 김건희가 관리 조정했다는 것이 점점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왜 김건희가 이 사태의 관리 조정자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상식인데요 여러분. 윤석열 스타일이라면 독재자 스타일이라고 하면 왜 임성근 당신 보호하려고 그랬어? 아니 뭐 대통령이 독재자가 그런 거 좀 못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과했다 그러면 여러분 유감입니다. 국민.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요? 만약에 대통령이 다 했다 그러면 끝날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그 위기는 넘어갈 문제예요. 보수층들은 이해할 거예요 아마. 하여튼 넘길 문제란 말이죠. 나중에 또 붉어지겠지만. 그런데 그저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광경을 보면 진짜 완강합니다. 그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대통령이 사단장 보호하려고 했다. 보수층에서는 그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항명이다. 항명죄라고 그러고. 경로는 없었다 그러고. 외압도 없었다 그러고. 아주 강변했습니다. 그리고 지층까지 내렸습니다. 마치 성역을 보호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느껴졌습니다. 정진성 비서실장, 김태호 안보실이 찾아온 정무수석, 기타 등등. 참 이해하기 어렵죠. 왜 이렇게 완강하게 이 사람들은 돌변해서. 누굴 보호하려고 할까요? 그럼 비서실장이 정도라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전화질을 하고 그랬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좀 과하셨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 정도 한마디 할 거예요. 그냥. 뭘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건가요? 공식 라인에 없기 때문에. 비공식 라인의 지침이었기 때문에. 그 비공식 라인을 보호하고. 그 사람이 다 움직여 있기 때문에. 건드렸다가는. 신기 건드렸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한 건물에서 자주 보니까. 전화도 자주 왔겠죠.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했다고 벌써 으름장 났습니다. 정진석 실장이. 통과도 안 됐는데. 하여튼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났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제3의 인물인 비공식 라인의 실세인 V0라고 불리는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잉충성하고 성역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단언하는 것이 무리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이 좀 과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지는 않죠. 하지만 하여튼간에 그 위기는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02-800-7070. 안보실장 전화도 아니다. 정책실장 전화도 아니다. 비서실장 전화도 아니다. 그런데 이종섭 장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종섭이가 지시해서 서류를 강탈하도록 지시합니다. 누구 전화입니까 도대체? 누구 전화예요? 아니 대통령이라 그러면 비어폰이나 비어폰 직통라인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겠죠. 왜 800-7070은 이장관한테 전화를 내려서 걸어서 이 사단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재벌 회장이라든가 높이 계신 분들 자동차 보면 승용차가 넘버가 다 특수합니다. 0101, 1000, 0, 0. 이게 상징을 표시하는 건 자기네들 7070. 상당히 특이한 번호죠. 그리고 무송냄새까지 납니다. 천공, 천공. 804네? 7070. 이 번호 따 쓸 거예요 아마. 언제요? 정권 탄생할 때. 본래는 2층의 VIP룸이었는데 갑자기 5층 VIP룸을 만들으라고 공사 지시가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5층부터 빨리 만들으라고. 제2부속실은 아예 염두에도 없었던 겁니다. 이 비공식 라인은 그러니까 비공식 라인에서 지시가 내려가니까 공식 라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죠. 비공식 라인에서 지시가 내려가니까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옆으로 찌르고 뒤로 찌르고 앞으로 찌르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윤석열이가 정신적으로 좀 그렇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자기 공식 라인이 있고 자기가 지시 내렸던 위계가 있죠 다. 그 확인만 하면 끝나는 건데 앞으로 찌르고 뒤로 찌르고 옆으로 찌르고 확인사살하고 이건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거죠. 또 대통령이 왜 개인폰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했느냐 이것의 추정이 관련자들 김정민 변호사라든가 다른 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대통령 옆에서 김건희가 개인폰을 뺏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김건희 옆에다 앉혀놓고 나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이기 위해서 개인폰으로 한 것이냐 그런데 비어폰은 공식폰입니다. 그건 등록돼 있습니다. 그건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폰은요. 버리면 됩니다. 거기에 있었던 통화 내용 나중에 수사받게 되면 버리면 돼요. 간단해요. 뭐 그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 지시는 서류를 강탈해라 두 번째 지시는 인성근을 빼라 세 번째 지시는 사고 처리를 잘해라 갑자기 내려간 오다니까 뭐 제 가설입니다. 제 추론입니다. 7월 31일, 8월 1일 대통령과 실장, 수석, 비서관들이 광란에 전화를 때려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공식적인 라인을 모르는 사람이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확인하고 사살하고 확인사살하고 또 점검하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7070, 이장관한테 했을 때 그 사람은 김건희가 아니냐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옆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잘상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김건희 얘기는 꺼내질 못하더라고요. 고민정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7월 31일 날 강의구 실장, 부속실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미 강탈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다음에 이게 그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경로했다 지시는 김건희가 내렸는데 결국은 윤석열이 내린 거로 맞춰야 되니까 경로했다고 얘기가 연출된 거 아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7070이 김건희 전화고 그리고 이장관이 받자마자 그걸 강탈 지시를 내렸다. 왜 이렇게 많이 전화진들을 했냐? 갑자기 한 거 아니에요? 전혀 법적인 문제도 생각하지 않고 공식라인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때리니까 일단은 무서우니까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화를 냈겠죠. 일단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관련법에 다 위배가 됩니다. 위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그걸 보고서 이것을 짜맞추려고 다시 또 검토했겠죠. 왜냐? 공식라인에서 지시가 내려갔다 그러면 참모들이 법적으로 검토하면서 이걸 어떻게 회수해올 건가 압수수색 들어간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날 가져왔잖아요. 일을 저질러놓은 거예요. 이거는 공식라인에서 진행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우리가 다가오는 사실은 이종호와 강의구 부속실장의 등장입니다. 이종호는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만 김건희의 집사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사건에서 김건희가 많은 재미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멋진 해병에서 임성근과 골프 약속을 합니다.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희한한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해명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속실장 강의구가 등장합니다. 7월 31일 날 강의구가 실제로 시작을 했고 임기훈 비서관과 전화통화를 시작했고 몇 분 단위로 여섯 번인가 일곱 번 정도 전화통화를 한 게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부속실장이 꼈습니까? 왜요? 그 부속실장은 윤석열의 부속실장입니까? 아니면 김건희의 부속실장입니까? 제2부속실을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1부속실이 김건희의 부속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강의구 실장은 또 김건희가 꼬준 검찰 라인이라고 이미 평이 나 있습니다. 윤석열도 부속실을 이용했겠지만 저는 자기가 대통령인 척하는 그 김건희가 부속실을 분명히 활용했을 것이고 강의구 부속실장은 김건희의 지시를 받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추정입니다. 이건 뭐 기존의 청문회라든가 아니면은 국회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련자들의 증언들을 제가 어젯밤에 꼼꼼히 앉아서 한번 분석해봤어요. 그 다음에 김종균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만 임성근 부부의 저도 휴양서를 휴양서 대통령 휴양서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갔냐? 부부가 군은 승진 인사할 때 부인들이 로비를 합니다. 만약에 부부가 갔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러 갔겠습니까? 임성근의 부인이 김건희 만나러 갔겠죠. 그리고 이때는 이미 8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휴가였으니까요. 이미 로비가 성공해서 뒷수수까지 다 마무리된 다운입니다. 성공 축하주인가요? 성공 사례입니까? 인사치례입니까?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까지 나온 것만 포함해서도 김건희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조만간 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부 고발자도 나올 것이고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 백일화에 드러날 것이고 저는 이걸 정리하면서 내가 왜 이런 나라에 살고 있냐라는 한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대통령 부인이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내가 왜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걸 우리가 주시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아니 대통령 후보는 나오지도 않았고 국민들이 지표를 통해서 된 사람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소문과 추측과 우려와 한탄의 김건이라는 인물이 쌓여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언행 하나하나를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김건희가 꽂아 놓은 대통령실에 있지 않습니까? 5인방이다 해서 그때 한번 나왔었죠. YTN 출신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8월 2일은 김건희 감독의 국정운영 마비의 날이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김건희가 주요 국정운영을 제가 분석한 것이 맞다 그러면 저도 가정폭을 쓰겠습니다. 김건희가 주요 국정운영에 지침을 내리고 인사라든가 주요한 부분을 결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불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특검법 통과시키도록 해서 어제 안철수가 자기는 그걸 찬성한다고 했는데 여덟 명 끌어내서 재의결 때 거부권 분명히 행사하겠죠. 왜요? 결사적으로 막을 겁니다. 윤석열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김건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아니면 스스로 끌어내리든지 우리가 내려올 수 있도록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좀 봅시다. 그리고 밀어제납시다. 이제 백만이 됐습니다. 탄핵이. 탄핵을 제일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윤석열이 아니에요. 윤석열은 아휴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김건희가 절대 안 된다고 그럴 겁니다. 김건희가 절대 안 된다고 그럴 겁니다. 김건희 pulled 인 defensive 김건희 김건희 공부 ней 김inet 김 김 김 김 김 감사합니다.